여자 연예인 최고 기부 여왕 크리천 장나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09년 2월 16일 가수 장나라의 아버지 주호성씨는 장나라의 공식 홈페이지 나라짱닷컴을 통해 장나라의 이름으로 기부한 총액이 130억 원을 훌쩍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국제기아대책기구 중국에서 중화자선총회 등을 거쳐 장나라가 전달한 기부금은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또 중국 오리털 점포회사 보스통은 80억 원어치의 물품을 지원해 장나라가 직접 수찬성 총두시에 전달했습니다 2009년도에 기부금이 120억 원을 넘었으니 추정하건대지금은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레슨 1. 유기견 보호소 봉사 유기견 보호소를 꾸준히 방문해 무릎 꿇고 강아지 똥 오줌을 치웠습니다 레슨 2. 간식 배식 봉사 오빠와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 기관을 방문해 간식 배식 봉사를 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슨 3. 광고 출연료 전액 기부 광고를 찍으면 출연료 전액을 늘 기부하고 있습니다 출연료를 보면 욕심이 생길까봐 아예 바로 기부처로 입금되도록 처리합니다 레슨 4. 북한의 분유 생리대 기부 북한의 가난한 여성 아이들을 위해 약 5억 원어치 분유 생리대를 기부했습니다 레슨 5. 백혈병 펜 치료비 지원 백혈병 투병 중인 펜을 콘서트에 초대하고 치료비 수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레슨 6. 지진 피해 지역 지원 지진 피해를 본 중국 스찬성 청두시에 80억 원어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홍보 모델로 있던 삥지의 모기업인 보스톤과 함께 10만벌의 오리톨 점포를 전달했습니다 장나라는 약 80억 원에 해당하는 오리톨 점포를 스찬성을 방문해 직접 나누며 따뜻한 마음씨를 내비쳤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나라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